자, 과연 400m 릴레이 기준, 여자부 우승팀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자, 셰프했습니다. 자, 제인 친구 나오죠? 자, 지금 좋네요. 결심 경기입니다. 자, 성금 성금. 자, 아직까지는 제인 빼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모모랜드는 전반적으로 주력이 좋아요. 자, 치고 나옵니다. 주위가 들어와요. 정말 대단합니다. 5등 소녀. 따라잡습니다, 지금. 따라잡아요. 자, 에이필. 에이필 3위죠. 이제는 모모랜드와 우주소녀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자, 전혁구와 나현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예. 우주소녀냐, 모모랜드냐. 제발. 자, 마지막 중간인가요? 아, 아예 달라요. 마찬가지로 플라이 가죠. 자, 윗팀 있게 하세요. 자, 은서입니다, 은서. 아, 은서예요. 은서 무서워요. 자, 윗팀 있게 하세요. 자, 은서입니다, 은서. 아, 은서예요. 은서 무서워요. 은서 무서워요. 은서 무서워요. 또 웃어요. 또 웃어요. 웃지 마요, 웃어요. 은서 웃어요. 우주소녀가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여의로웠어요. 한 메달. 한 메달. 한 메달이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서를 주목하라고 했죠. 대단합니다. 한 메달이에요. 아, 그리고 말이죠. 네. 이 은서, 마지막 주자 은서 선수가 달리면서 웃는 게 저는 보고 있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은서는 연구 대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은서. 자, 은서 얼굴 주목하세요. 웃지 마요. 제발 웃지 마요. 몸 좀 찡그러 찡그러 주세요. 웃지 마요. 자, 귀에 혜빈 선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좀 힘들어하는 피를 좀 내주세요. 자, 오늘의 MVP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저는 이 친구들이 좀 무서운 게 네. 뛰고 좀 힘든 표정을 좀 지어줬어야 되는데 네. 너무 밝아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네, 네. 힘들 나이가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자, 우리 저녁 금메달입니다. 자, 1분 11초 83으로 금메달. 축하합니다. 모모랜드, 1분 13초 93. 네. 2초 2분 차이로 은메달. 위키미키는 1분 15초 14로 동메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이프릴. 불쌍해요. 그렇죠. 아깝게 4일이었지만은 네, 네. 아깝게라니요. 그래도 넘어지지도 않고요. 네, 네. 끝까지 잘 달려졌습니다. 안 넘어...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지금 안 넘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자 400m 개주 릴레이에서는 우주소녀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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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